이제 곧 Thanksgiving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대목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Thanksgiving 블랙프라이데이가 한 달 전부터 시작되잖아요. 온라인 판매도 하고 요즘에 누가 그 다음 달 블랙프라이데이에 막 줄 서서 뛰어가는 거는 소수에 그치고 대부분 한 달, 한 달, 두 달 전부터 이미 온라인에서는 세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가을로 절벌들면서 미국은 대규모 쇼핑 시즌이 됐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계속 이어져 있고 그런데 지금 미국에 물류 들어오는 항구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컨테이너선이 선적을 하지 못해서요. 내리지를 못해서 물건을 내리지를 못해서 나이키 신발이지 못 들어오고 있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이제 연휴 대목에 발 운동화 재고가 충분하지 않다. 그 다음에 코스트코에서는 키친타월 판매 수량이 제한 조치를 도입했대요. 예전에 팬데믹 초기 때 우리 화장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이렇게밖에 못 쓰셨잖아요. 그게 다시 시작이 됐대요. 이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물건이. 그리고 이제 인조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는 이제 그런 동남아시아나 중국 같은 데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가격이 그래서 25% 이상 높아졌답니다. 물류가 없으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로스앤젤레스 롱비치항이 이게 사람이 없대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평일에도 몇 시간씩 문을 닫고 있고요. 일요일은 뭐 그냥 쉬는 날. 이게 한국도 그렇지만 전세계적으로 이런 항구들은 24시간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지금 롱비치항에는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평일에도 문을 닫는 시간이 있고 일요일은 아예 일을 안 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로스앤젤레스항, 롱비치항에서의 업무가 전체 수용능력의 60에서 70%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그냥 바다에 대기하고 떠있는 배들이 정말 많다잖아요. 그래서 미국 수입품의 4분의 1 이상이 여기 LA항하고 롱비치항에서 들어온대요. 그런데 여기에 컨테이너만 수만 개가 그냥 쌓여 있고 60차 이상의 화물선이 그냥 바다에 줄지어서 입항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물류가 제대로 공급이 되겠습니까? 선박이 항구에 정박할 때까지 대기시간이 3주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는 그냥 바다에 떠있어야 되는 거죠. 물건 내리는 데만. 그렇다고 정박을 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선을 거기다 내린다 한들 그 컨테이너선 물류가 빠져나가는 것도 어려운 게 뭐냐면 트럭들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지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 실업수다 안 나오죠. 사람들 막 취업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렇다 보니 수요가 증가하니까 해운회사, 항만, 트럭 운송, 창고, 철도, 소매업체 이런 각 분야의 인력이 모두 모자란 탓에 물류 대란이 벌어져요. 다 얽히고 설키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키는 아시아 지역 공장에서부터 북미 지역으로 화물 컨테이너를 옮기는데 약 80일이 걸린답니다. 여러분. 거의 석 달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화물선이 출발해서 여기 하는 데까지만. 이게 코로나19 이전, 팬데믹 이전에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이 걸리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스트코가 왜 제품이 부족하냐. 이 제품을 실어 나누는 트럭 기사. 트럭이나 기사들을 구하는 데 애를 먹는답니다. 요즘 코스트코가. 그래서 키친타올 외에 휴지, 생수,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대요. 이 얘기 들으시고 또 당장 코스트코로 달려가서 이제 사 놓으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로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운회사 항만 관계자들은 트럭 기사들이 약속한 시간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빨리빨리 화물을 실어서 밖으로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니까 우리는 계속 대기시킬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컨테이너스를 내릴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 트럭 기사들은 화물 터미널이 너무 혼잡하다. 도저히 여기에 들어가서 물건을 싣다 보면 다음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지연이 된다. 그래서 제발 그 컨테이너들 빨리 치워라. 그래야 우리가 트럭 기사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서로서로 지금 서로서로 문제네. 이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국제항만창고 노동자 조합이 앞으로 3교대 근무 주말 근무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컨테이너 양은 작년보다 30%가 증가했는데 화물트럭 운행은 8%만 늘어났으니 이게 서로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지금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규모 미국에서 제일 큰 게 LA항하고 롱비치항인데 두 번째 규모가 뉴욕 뉴저지항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20척 이상의 화물선과 유저선이 항구에 들어가지 못해서 롱알랜드 앞바다에 그냥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상황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올 아마도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의 쇼핑에는 좀 물류 부족 때문에 가격들이 좀 높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싼 가격에 쇼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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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